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0학년도 경찰대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삼차함수 fx와 양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 중요합니다. 가조건조 발표 쳐놓고요. 같이 해석해 볼게요. 자,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인테그랄 a마티부터 a플러스 t까지 fx dx를 했더니 얼마더라? 0이래요. 어떤 정적분이 0이라고 합니다. 정적분의 의미는 x보다 위쪽은 그 값이 플러스고 x보다 아래쪽은 면적의 마이너스 값인데요. 그것이 결국 a마티부터 a까지 적분했더니 0이래요. 그랬을 때 이 함수가 몇 차함수다? 3차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a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그래프가 a마티라는 것은 a부터 t만큼의 간격만큼 왼쪽으로 간 거고요. 마찬가지 a플러스 t는 여기서 같은 t 간격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했을 때? 적분했을 때 항상 0이 돼야 돼요. 모든 실수 t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a, 0 대칭이라고 해요. 즉 우리는 이 정적분의 의미를 가지고요. 얘가 a, 0 대칭이라는 걸 찾아 주셔야 돼요. 몇 차함수가? 3차함수가. 이해하셨어요? 이러한 그림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더 같이 합시다.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써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t, 여기가 e, a마티. fx, dx. 자, 이제 가끔씩은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가 또 많이 주어져요. 왜? 얘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 의미도 잘 보시면 보세요. e, a마티와 t라는 의미라는 것은 실제로 두 개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딱 a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도 똑같이 짜자잔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 0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도 뭐의 대칭이다? a 대칭이다. 즉 a, 0 대칭이다. 즉 a, 0 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이 적분으로써 얘와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두 개를 전부 다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아니라 이것만 아니라 둘 다 기억해야 돼요. 왜? 이것 또는 이것으로만 나오거든요. 그 이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3차 함수가 a, 0 대칭이라는 표현. 잘 보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얘 보자. fa랑 fa가 같대요. 자, 3차 함수가 지금 a, 0에서 대칭이며 fa는 항상 0인데요. 그럼 fa도 뭐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예요. a, 0 대칭은 fa가 0이 된다. 그러면 우리 보세요. 3차 함수 한번 이제 그려볼까요? 3차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항의 수가 1이니까 지금 a를 대칭인데 맞죠? a가 지금 양수니까 0은 이거보다 왼쪽에서 근이고요. 그럼 a, 0의 대칭이려면 여기가 얼마예요?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2a가 되겠죠. 그런 3차 함수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fx가 완벽하게 나옵니다. 아, fx는 x,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가 되겠다. 됐죠? 됐죠? 이제 뭐합니까? 얘를 0부터 a까지 적분했더니 144가 되는 a 구하세요. 끝났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이거 전개할게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고 x 붙이면 되니까 x3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ax인데요. 마이너스 3ax제곱에 더하기 2a제곱 x가 되겠죠. 그것을 적분할게요. 그러면 적분하면 4분의 1의 x4제곱에 마이너스 a, x3제곱에 더하기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2로 나누니까 a제곱 x제곱이 되겠다. 0부터 a죠. 계산 4분의 a 4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 4제곱이에요. 더하기 a 4제곱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워진다. 그게 얼마라고요? 144라고요. 됐죠? 즉 a 4제곱은 여기다가 4를 곱한 144 144 12제곱이죠. 12제곱하기 2제곱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24의 제곱으로서 a 4제곱이 24의 제곱이니까 좋아요. a 제곱은 24겠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인데 그중에 우리 양수값 2루트 6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가조건의 a,0 대칭이란 걸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됐죠? 그래서 만족한다 얼마? 2루트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